한편 미조마을 담당 6번 카메라에 신기한 모습이 포착됐다. 빨간 모자 쓰신 분은 미조마을 노인 회장님. 여기도 오늘 잡은 물메기를 손수리에 옮겨 담는 데 한창이다. 한창 손수리를 밀고 가다 왜 멈추나 지켜보니? 길가의 벽에 등금없이 걸려있는 밧줄을 손수리에 연결시킨다. 멀쩡한 손을 놔두고 밧줄 잡고 내려가니 이게 무슨 광경인지. 이 밧줄은 뭐예요? 밧줄은 동일시키는 거. 리어커를요? 네, 네 아까. 네 아까. 이 어둠에서 내려오면 먼 속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다칠까봐. 이렇지 않나? 그렇지? 이게 바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삶의 지혜란 말씀. 6번 카메라 같이 내려온 어르신 있는 옆집으로 가보니 마른 물메기가 그야말로 수두룩백백이다. 손수리를 가득 채운 게 오늘 잡은 양도 쏠쏠해 보인다. 아따 우리 그 미기 소자 미기 아닙니다. 이 미기가 우리 추도서 발이 소자 미기라. 발이 소자 놀이하기. 그래서 이걸로 좋은 물에 씻어서 우리가 판매를 해서 한철, 겨울 한철 이걸로 버려가지고 먹고 사는기라요. 그래서 찍었다. 금매기 홍보 즉석 CF. 크기부터 압도적. 이게 금매기에요? 그래 우리 금매기. 아따 우리 소자 미기. 내년에 다시 돌아오시오. 잔잔아. 잔잔아. 어머님 터프하십니다.